자엉 안녕 안녕 허니즈 사실 오늘 말했듯이 내가 지금 충전선을 안가져와가지고 이 핸드폰 충전선만 없어서 통화를 하다가 꺼질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6% 정도 남았어요 생각보다 빨리빨리 달죠? 근데 지금 다들 수업 받고 있지 않나요? 한국에서 3시나 그때쯤이면 집, 회사, 수업은 아니고 하굣길 좋네요 아이고 퇴근 버스 안 근데 저 오늘 저 지금 엎드려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눌려있어서 그래요 저 근데 오늘 진짜 비행기에서 완전 잘 자가지고 그렇게 별로 안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뭐가 오히려 좋은거죠? 저는 지금 LA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.. 한.. 한.. 한시에 도착했.. 열 시간 전에 도착했죠 해서 조금 있다가 심사 나오고 그리고 구경하다가 이제 침대에 누웠어요 LA가 조금 더 따뜻한 거 같아요 이번에도 각방이야? 어.. 다섯 명이다 보니까 둘둘 하나를 쓸 때도 있고 각방을 쓸 때도 있는데요 음.. 멤버들이 보통 같이 방 쓰는 걸 좋아하는 멤버도 있고 해서 근데 저는 혼자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혼자 쓰는 게 좋아파 그리고 어?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확실한 멤버들이 있어서 저는 혼자 씁니다 존und0 기본. 쭈가다 민지야 어머님 아버님 패션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 근데 저희 엄마 아빠도 버니즈처럼 저를 엄청 많이 보시고 하니까 저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그런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버니즈들이 골라줘도 잘 골라줄 거예요 분명 그쵸? 민지는 바보야 왜 바보지? 왜지? 사탕 우유 맛 or 과일 맛? 우유 맛 사탕 좋아합니다 민지 오샤래 아리갓도 I'm using single rooms today for this trip 민지는 왜 이러던 미디엄 레어 어떤가요? 저는 저는 미디엄 레어나 미디엄 파입니다 민지는 이불 끝까지 덮고자? 아니요 저는 팔 빼고자입니다 팔도 빼고 머리도 빼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답답한 거 안 좋아요 맞아요 평소에 조식 먹으러 가는 멤버들이 정해져있어? 어... 단위는 부지런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익스피리엄스 경험하는 거를 좋아해서 가는 것 같구요 나머지 멤버들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민지 코에 카우이 민지 코에 카우이 민지 코에 카우이 내일 조식은요 일단은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눈 떠지면 먹으러 갈게 했어요 오마이갓 3%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3% 남았어요 3% 3% 남았어요 내 배터리가 3% 남았어요 그냥 3% 남았어요 쭈까르타 도키와 초콜렛을 추천하신대요 피곤할 때는 초콜렛을 추천하신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초콜렛이나 카페인을 두어야 하면 몸이 살아나죠 몸이 살아나죠 민지야 지금 미국 새벽 2시야? 안 피곤해? 아니요 지금 11시 9분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음성으로 해? 11시 9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얼굴이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단이 혜린이는 주식을 먹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둘이 이번에 룸메거든요 둘이는 갈 것 같다고 하고 하니나 저는 일어나면 갈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林ис 4 une